2016년 새해 생활형 정책들이 몰려온다. 올 한해 당신의 심장을 강타할 100% 리얼 강화 정책. 기회는 지금뿐 알아야 산다. 추억의 영상으로 보는 생활 밀착 생생 정책. 전 세계가 기다려온 정부의 핵심 정책. 올해 가장 주목해야 할 정책은 청년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일자리의 중심에서 취업을 외치다. 교육부터 채용까지 모두 지원한다. 채용자인 기업이 직접 나섰다. 운영비부터 개발비까지 참여한 기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는 정부. 일하려는 자 인턴으로 채용되면 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장려금을. 인턴을 채용하는 자 인턴지원금과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니. 우리도 한 번 이 일을 해. 어디 하늘에서 돈다발 같은 건 안 떨어지나. 떨어진다. 일자리와 함께 2016년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정책. 청년 희망 펀드. 대통령의 첫 기부를 시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 청년 희망 펀드.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2016 주목해야 할 정책 세 번째. 청년 희망 아카데미. 청년 희망 펀드에 기부된 재원을 활용한 청년 희망 아카데미. 각양각색, 취향저격, 최고의 멘토단이 온다. 청년들의 취향을 저격할 천여명의 재능 기부 멘토단이. 스토리텔링, 작곡, 영상과 같은 융합 콘텐츠부터. 디자인, 숙련 기술인처럼 다양한 전문 분야까지. 전문적인 멘토링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 내가 너 바로 나가게 해줄 수 있다. 오케이. 일자리 풍년이 오는 그날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더 풍성해지고 더 강력해졌다.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본심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적어도, 더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근로자를 위해 탄생했다. 육아, 학업, 가족 돌봄,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2016 더 강화된 생활 밀착 정책. 복리 후생에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을 정책. 실업급여 지급 일수가 120일에서 270일로 쭉 늘어난다. 지급 단가도 60% 인상된다고 하니. 도라지의 음료. 다수의 적을 고스란히 다 넘어뜨리고 이번에는 야구 빼. 이 길은 이怎麼 외 교역을 다시 방문하여 평가했을 수 있다. 긴 후웅 brevecaster 들어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